서쿨라, 칼을 버리게.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너희들의 충절, 화랑의 본으로 남을 것이다. 전원 돌격하라! 세주의 명을 따르게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가? 세주는 덕에 화랑으로 태어났다. 세주를 위해 화랑으로 죽는 것이 영광이지 않는가? 진정! 이대로 목숨을 버려도 졌다는 것인가? 자네도! 자네가 믿는 직원을 목숨을 걸고 있다는가! 모두 칼을 버려놔! 지수궁. 지수궁이 없네. 내 약관은 여기까지였다.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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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가슴! 다이아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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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야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동만 놔. 좋아. 이제 정말 끝이다. 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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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